자 황래씨가 뜨거운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전주에서 라이브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황나이고요 오늘 의미있는 날인 만큼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올드판 먼저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아멘 오도놀러 띄우이 띄우 그리고 꾸준다 주시아 스마일 스마일 오르바렉 프러프고 베이벌 이에서 가르침이 메시지 바사는 레이커스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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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레마의 노회 아니 algebra 오레마의 노회 오레마의 노회 어디로 가 오레마의 노회 오레마의 노회 아아이 모르마트 아프고 아아이 굉장히 유명한 팝두죠? T.C. 노세곡이었습니다. 던데보이 전해드려봤고요. 약간 방금 전에는 이제 신나는 분위기로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지금은 좀 라이브 카페 같은 느낌이 났으면 좋겠어요. 혹시 듣고 싶으신 곡도 있으시면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외국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올드팝 한 곡 더 전해드릴게요. 상큼한 곡 한 곡 전해드릴게요. 이번에는 러라픽의 곡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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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